깜짝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고기가 없는 생균신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둘 다고? 차라리 그냥 배에 타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야, 감독님 거기 있어. 우진아, 이리 와봐. 감독님, 어디 준비셨어요? 야, 이리 와봐라. 저희도 수정 있어. 잘하면 협정이 되겠는데. 비호가 다니면 어떻게 했다고? 비호가 다니면 어떻게 했다고? 야, 이리 와봐라. 유진이가 어제 종일이었는데 지금 다행이 됐는데 자, 들어와 볼게요. 술을 마저니 그냥 방송을 왜 이렇게 바람 많이 새었어요? 그런데 저기 방금 나도 누가 선생님 여겨워 얼굴이야? 지금 방송 불가 얼굴이 너무 심해 아니 얼굴이 비방용 됐습니다 진짜 야 너 얼굴 소구릇빵같아 아니 아니 진짜 넌 모기하고 주먹 따지면 모기가 모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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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안돼 피하지를 못 쳤잖아 모기가? 주먹하는 거 아니야? 진짜 물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틀동안 만난 모기는 손발대에 불과해 사실은 답사 답사 이 뒤에 엄청나게 많은 모기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답사 보는 거야 지금 아까 연락 왔어요 출발했다고 아 그래? 곤대가? 네 곤대가 출발했다고 10월에 결혼한다고? 어? 진짜 재수씨 울 것 같아 내 남자친구가 일어난다고 뭐라고 그러지? 살아간다고 일어난다 일단 한번 해보고 저기 일단 한번 해보고 여기가 모기가 좀 많아 결혼해 줄래? 하하하 저기 어찌해 자다가 내가 목이 조금 물렸어 하나만 약속해 줘 결혼식장은 들어올 거지 사랑해 사랑해 내가 더 합격할게 내가 더 합격할게 뭐라고 아니 여사표지 지금 짠하다 나 지금 화날뻔다 진짜 왜? 아니 니 표정이 아니 얘는 웃고 있는데 이게 당구 당구에 대해 어? 성이 좀 딴 데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여쭤려야 갑자기 안 되니까 그... 좀 시간을 주세요 오늘 안에 어쨌든 좀 참... 좀... 회의를 좀 해보고 네 일단 오늘 생존하실 것들은 좀 일단 좀 부탁을 드리고 네 어 진짜 좀 다른 장소를 찾던지 대체로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병만족의 충격적인 결정 섬을 버린다 결국 악마 모기에게 완패를 선언하고 제작진에게 SOS를 요청한 병만족 제작진 역시 준비한 모기 방지 수단들을 총 투입 잠깐이라도 시간을 벌어보는데 하지만 섬을 나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생존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아무것도 안 모시고 네 이구아나는 뭐라도 먹어야 살 수 있겠죠 전날 실패했던 이구아나 사냥을 위해 숲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병만족 맏형 성수씨의 진두지휘 아래 만반의 최비를 갖춥니다 과연 병만족은 이구아나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 봐 바글바글 붓는 거 왠지에 드시고 지금 지금 이거 봐봐요 아 이게 큰일 났다 스프레이 갖고 올 걸 그랬다 한 번 쉬고 올게 아 와 어디 있는지 여긴 아 이게 바닷차 떠밀려 내려온 거 아니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